도깨비불리안 도깨비불리안 안녕하세요 도깨비불리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궁합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번 커플 말고 이번에는 정상적인 남자분과 여자분의 결혼하신지 좀 된 부부의 궁합입니다. 실제 당사자분들의 허락을 받아서 제 카페에도 공개가 되어 있는 사주궁합이고요. 이 사주궁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자분께서 건강이 좀 많이 안좋으신 편이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회사 업무가 과중해요. 거의 매일 야근을 거의 하시는 분이시고요. 두 분 다 결혼이 제법 많이 늦어서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시고 나서 꽤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신 궁합이에요. 지금 왼쪽편이 여자분 궁합이고요. 모호니아 말띠고 이분은 동갑이시거든요. 두 분 다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모호니아생 같은 동갑이세요. 그리고 보시면 남자분은 겨울에 태어나셨고 여자분은 가을에 태어나셨어요. 조우 자체가 두 분 다 좀 차가워요. 그리고 여자분은 신묘일생에다가 또 신묘시에 태어나셨어요. 신신신 모두 신검으로 이루어져 있죠. 정간에 신검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행히 대운은 지금 불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현재 무진대운으로 바뀐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슥 남자분은 봄대운이 이제 겨울이 어렸을 때고 봄대운이 청년기에 이루어져 있고 여자분은 불대운으로 흘러가는 중이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시고 어 꽤 오랫동안 좀 떨어져서 지내셨어요. 결혼을 하시고 직장 문제 때문에 좀 오랫동안 주말 부부처럼 지낸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두 분 다 성격은 굉장히 괜찮아요. 공합도 좋으시고 다 괜찮은데 어 제가 이제 걱정이 됐던 거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가을에 떠나셔서 묘일생이시기 때문에 월지와 일지 간에 서로 강한 그 기운의 어떤 스파크 충이 보여요. 충돌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건강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건강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어 아이에 대한 그 임신 계획이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예 정기적으로 병원도 좀 다니시고 하시는데 예 어쨌든 건강이 좀 저는 오래 들어서 좋아지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부터 다행히 이제 수기운이 들어옵니다. 근데 수기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냉기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수생목 해가지고 이분의 어떤 임신 기질을 돕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원래 저희가 사주 기초를 배울 때는 수생목이라고 해서 수는 목을 돕는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저는 이 기온에서는 저 수가 올해 기회년 빼고는 이제 경자년 신중년 쪽으로 가는 수는 냉기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의 어떤 임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이란 이런 건강적인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나이도 좀 있는 상태라서 어쨌든 좀 좋은 쪽으로 기도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종교 쪽과 상당히 좀 인연이 많은 사주예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청간에 또 글자들이 또 와 닿는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무게 화파라고 해서 또 이런 에너지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었던 이 정묘대운 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청간에 정이 들어와서 이분이 이민일주생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주는 한번 수정을 한 겁니다. 정확한 생실을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워 가지고 사주 명식을 다시 뽑았던 건데요. 정과 이미 이 운동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크게 직장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묘대운 때 그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이동이 좀 크게 일어났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 정묘대운 때는 몸을 다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사주를 먼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꾸로 여쭤보니까 그 당시에 몸이 이렇게 좀 사고수처럼 해서 몸을 다치는 일이 한번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 정료년에는 이제 두 분께서 주말부부 생활을 끝내고 합치셨습니다. 이제 무진대운으로 바뀌었죠. 무진대운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분한테는 평관대운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평관임묘대운인데 2018년도 무술년에 두 부부께서 좀 마음 아픈 일을 겪으셨어요. 식상이 묻히는 해가 되기 때문에 좀 가슴 아픈 일을 겪으셨고 2019년도 이제 기회년으로 바뀌면서 간목식신이 이 기회년의 해수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동적인 움직임 이동수 이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움직여 보시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2027년도까지는 일단 평관대운이기 때문에 이 평관대운에는 건강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경성 질환이라던가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두 분 다 이제 나이대가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 쪽은 운이 크게 기울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대운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도 챙기셔야 되겠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 이제 어떤 직업적인 이동을 꾀하시기 보다는 본인이 갖고 계신 거 안에서 소스를 좀 활용하셔서 작은 그냥 그 아주 작은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직장 사연이 원래 좋긴 한데 안정적인 거를 쫓아가시려고 하면은 좀 힘드세요. 그래서 주변에 동업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다면은 나중에 여자분 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기질이 더 크기 때문에 좀 자잘하게 공방을 하신다거나 어떤 작은 강의를 좀 해보신다거나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 명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두 부부께서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도 늦으셨고 그리고 굉장히 인품이 괜찮으신 분들이죠. 두 분 다. 물론 남자분 여자분 고집은 다 있으신 분들이지만 뭐 이 정도 고집은 괜찮아요. 어쨌든 두 분의 행복한 소식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